이 천혜까지는 어쩐 일로 왔습니까? 분위기 개미쳤다. 거기야. 여자 없으면 내가. 변신하진다. 다른 영역대의 주파수가 가진 존재가 접근하면 라디오 노이즈가 변화를 일으킬 거야. 바로 0.0 메가 헬스. 귀신을 부르는 주파수인 거지. 귀신이 들린 거야. 이 정도면 안 양호아! 날 죽을 사람이야. 그거야. 그 머리카락 귀신이야. 날 들여보내고 지대요. 날 죽을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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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